아 yeah, so simply to delete the yoga storia is a special form for each 시장 그렇게 매운 fiscal 라고요 지금 미친 시acht 우지 씨 остive 선생님 저의 일꺼에요 갈까 아니면 갈까 장이 갈까 다 갈까 arc 갈까 같아 욜 account 네, 감사합니다. 스윗락스 조나단 씨 한 명원 A, 조나단 A, 슬라 B 그럼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왔어 이 집이에요 자, 포필라 포필라이 아주 특별한, 아주 다른 모바일에 따라서 그래서, after consonant, you put EA, after vowel, you put EA in, right? And for intimate, how do you say it? C, 이야, after consonant, 이야, after vowel, 야 뭐야? 책이에요 이었어요 이었어요 네? 밥맛? 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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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해봅시다 김씨에요 김밥이에요 김밥이에요 뭐였어요? 뭐였어? 뭐였어? 김밥이었어 뭐 할거야? 갈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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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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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뭐 뭐 먹었어?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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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거야 어디야? 10시예요 쉬워요? 괜찮아? 자 그럼 어딜가? 나는 뭐 정말? 벌레를 좋아 나는 나는 벌레 다 I like stuff 나는 나는 별을 좋아해 별을 좋아해 별이 좋아 I will never 나는 절대 나는 절대 나는 절대 토마코를 안 먹어 안 먹어 똑같이? 절대 안 먹어 엑스포 다른 또 이렇게 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제가 누나 동생이에요. 맨날 동생 취급하고. 문제는 뭐예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반말하기 싫어요. 반말하기 싫어요? 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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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자가 반말하면 안 돼? 이게 하면 화를 내요. 여기서 누가 반말했어요. 여자가 반말했어요. 남자는? 존댓말. 왜 여자는 존댓말 써요? 여자는 왜 반말 써요? 나이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남자는 나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자는. 누나예요. 누나예요. 그런데. 남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지금. 그런데 남자는 뭐 하고 싶어요? 반말을 하고 싶어요. 인테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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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맨 하고 싶어요. 그렇죠. 한국말에서 존댓말 하면 절대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수 없어요. 인테맨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반말 썼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인테맨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윤재한테. 뭐. 제이슨한테. 조나단한테. 선생님이 만약에 반말 썼다. 그러면. 이건 뭐 거의. 너무 친한 거예요. 친한 다음에 쓸 수 있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한 번 더 볼게요. 삐졌냐? 아니. 아니? 또 요새 말이 점점 짧아진다. 진짜. 아이고. 삐졌냐? 삐졌냐?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업셋은 좀 아닌데. Are you... 30? Are you... 30?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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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 아니. 또 요새 말이 점점 짧아진다. 뭐라고? 그냥 말이 짧아진다. 정점 말이... 짧아진다. 짧아진다 뭐야. 짧아진다. 짧아진다. become shorter. 미니? No. Can I just laugh? She stop at that. 안 되나?? isoakteoorCar. 안 되나? 뭐야 이거? 화났어? mercadoум 욕. 욕? 욕nar. 반말 안 돼. 이게 축하면 맞먹으려고 했어. 구멍이고 이게 축하면 맞먹으려고 맞먹다. 맞먹다. You want to be equal with me in speech hierarchy You want to become even with me So she doesn't mind 우리 사귀는 거 아닌가? 우리 사귀는 거 아닌가? 들었어 다 들었어 사귀는 거 아닌가? 요? 제가 누나 동생이에요? 맨날 동생 취급하고 취급하다 동생 취급하고 취급하다 취급 You treat me like you're in risk 계속 끝났어 다른 건 다음에 한 번 더 보고요 그럼 활동을 합시다 하나씩 가지세요 두 사람, 두 사람의 하나 두 사람의 하나 두 사람의 하나 다 다요? 두 사람의 하나 좋은 상황 사과iem이죠. 네, 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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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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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